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구내 농장 설카치 인사드립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전락도 임실 전통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설날 저녁, 석달 그릇날인데요. 임실 장날입니다. 그런데 석달 그릇날이라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 여기 찾아온 이유는 여러분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를 제가 뭐를, 제가 좋아하는 걸 사러 왔는데요. 바다 속, 이 진흙 속에 사는 겁니다. 진흙 속에 사는 거고요. 첫 번째 힌트입니다. 뭐를 사러 왔는지 한번 맞춰보시죠. 진한 장에 장들을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장이 한산하네요. 한산하네요. 아이고, 여기에 있나? 여기 바다 속에 사는 건데요. 제가 찾는 게 있을까요? 새같이 생긴 거 있나요? 새 쪽에 없어요. 아이고, 새같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힌트가. 두 번째. 안녕하세요. 어떻게, 대목 좀 보세요?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 지난 장에 많이 나왔죠? 네. 예, 예, 예. 많이 파세요. 네, 파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자, 여기도 있나? 여기도 한번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도 없네. 사장님, 새같이 생긴 거 있어요? 네. 새같이 생긴 거, 새같이. 새같이. 아, 여기도 없네요. 새같이 생긴 거. 아, 새같이 생긴 걸 제가 찾고 있습니다. 아이고, 미꾸라지네. 오, 예. 떡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아, 떡도 이렇게 많이 있고. 와, 물건은 많은데. 물건은 많은데. 이렇게, 예. 손님이 많이 없습니다. 새같이 생긴 거 있나요? 새같이 생긴 거. 새같이 생긴 거. 새같이 생긴 거. 새같이 생긴 거. 네. 이 안에 들은 거, 이런, 이런. 아,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조개를 찾고 있는데요. 조개를 찾고 있는데, 없네요. 조개 안에 들은 새같이 생긴 거 없나요? 예, 그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예, 예. 아, 예, 예. 아, 예, 예. 아, 제가 찾는 게, 예, 지금. 아, 물건은 엄청 많네요. 엄청 많고. 아, 아. 먹쓰고ம. 이거 생물 맞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찾고 있는 게 없네요. 한번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네. 깃게 힘내요? 찍힘실래요? 예, 예, 예. 네, 예. 지금 제가 찾고 있는 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기 할머니 한 분이 하시는 분인데 안 나오네요. 환상합니다. 환상해요. 여기 똥튀기 장사도 있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새조개 파시는 분 안 나왔어요? 네. 오늘 안 나왔어요? 그렇군요. 지금 제가 찾고 있는 게 새조개를 찾고 있는데 새조개를 찾고 있는데 없네요. 없고요. 임실전통시장 지난 장이 대목장이었나 봅니다. 오늘은 석달 금음날이 돼서 석달 금음날이 돼서 이렇게 한산합니다. 한산합니다. 한산하고요. 여러분들 설날 국 많이 받으시고요. 국 많이 받으시고 설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임실장날 설까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까치 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